자 메인퀘스트 계속 가보도록 하죠 두뇌 흡수 뭐 두뇌를 흡수한다는 거겠죠? 야 두뇌 흡수 아 근데 사람은 죽어야 되지 그게 참 안좋다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게 안그랬으면 연애할때 참 좋을텐데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거 아냐 지능이 아니라 어 어 그니까 상대방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연애할때 참 좋을텐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럼 절대 깨질일이 없겠죠? 도대체 아 저기 열쇠 갖고 있는 애가 흡수를 흡수 하면 상대방이 없어지면 그게 뭐가 좋아요? 연애는 두 명이 있어야지 가능한건데 커뮤니케이션으로 자 혼자 연애할거야? 시체 숫자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대요 야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에허 야 얘가 할런가봐요 에헝 가자고 이미 없어졌어 야 무슨 방영과 함께 사라지단가? 금방 없어져 안됐어 간염된 DNA를 시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대 여기 무슨 거대한 실험장이야? 시민들은 인권이 없어 흐흐흫 자아 내가 느려가지고 근데 자 하나 더 자 과학자들 내가 흡수하고 있다니깐 오 야야야야 저거 잡아야되는데 자아 아이 꼭 이거 빨리 빨리 흡수해야되는데 흡수하는 장면이 너무 길어 아 야 너 거기서 자 두마리 아 한마리만 더 거기서 거기서 짠 여기가 좀 몰랐지 이 자식아 지금 열심히 도망쳤는데 바로 앞에서 나타났어 동의번쩍 서의번쩍은 바로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어? 지금 머서 아니야? 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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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리로와바 자 에너지 내놔고 이리로와바 내가 처음에 당했던거 니데들도 당해봐 처음 오프닝점에서 당했던거다 날이 당했으면 너희들도 당해야 돼 뭔데 일어났어요? 아유 이거 니 난리가 아니구만 아유 뭔일이 일어났었던거야 이봐요 뭔일이 일어났어 야 뭔일이 일어났어 야 뭔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말하면 유해사태를 일어나지 않을거다 야 야 야 어 아무도 보는사람이 없어서 싱겁게 죽었네요 어 누구를 추적하여 흡수하라는데 이건가 어디서 오냐 오 이쪽 뒤쪽이에요 예 그냥은 안돼요 프로그램 써야되요 제가 창모드 프로그램이 방송때문에 안되는걸 억지로 다 하려다보니까 창모드 프로그램만 4개를 쓰거든요 그중에 이제 거의 안전 좀 좀 다 강제로 해주는건데 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좀 튕기기도 많이 튕기고 저번에 프로토타입 1 창모드 했던게 겨우 찾았네 그건 진짜 창모드 프로그램이 창모드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다 써도 원이 창모드가 안되는거에요 엄청 고생했어요 원 창모드 샀는데 게다가 버그도 많아 내가 그 캡쳐보드와 컴퓨터만 더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하죠 창모드 따위 필요없죠 캡쳐보드만 있으면 그 컴퓨터 하나만 더 했으면 하지만 예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아르바이트 크라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루아다서 먹고살기도 바쁜데 뭐지 자 이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저쪽 있네요 아직도 멀었네 저 저쪽에 있어 봤어 나 지금 봤어 도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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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섯명밖에 흡수 안했는데요 10명이었구나 총 박사 연구소 그 다섯명밖에 그 안했는데 10명 잠깐만 뭐야 로켓런터를 사용하려 하여 그거 어쩌고 어쩌고 하라는데요 복병을 감시하고 있대요 로켓런처 말고 이걸로는 안되나? 야 자 어? 아니 아니 죽이진 않을거에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렇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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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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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흡수하고요 나 죽겠다 죽겠어 그 아유ế 아 출신 한모총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검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과 뽀뽀하게 해주면 되요 뭔 말이냐구요? 알아서 상상해보세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뽀뽀하라는걸 검지는 마우스나 패드 휴대폰 거기에 있을거구요 엄지는 어 각종 누르는 버튼이 있잖아요 돈에 없어 에너지가 나 근데 별로 없어요 지금 어 단계 1이라는걸 알아보고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흑백으로 보여 병사들을 흡수를 좀 해야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안차나? 가만히 있었는데 왜 에너지가 안차지? 흑백으로 보여 세상에 야 이러니까 또 운치가 있네 그렇지 않나요? 이러니까 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페어같은 운치가 있는데 그래픽이 야 색깔만 이렇게 무슨 포토샵 작업해놓은거 같잖아 아 어 여기 뭐 딴건 없을거 같고 군인 그 그냥 일반군인 말고 젠테 블랙워치 젠테 블랙워치들만 흡수하죠 블랙워치가 있을걸? 블랙워치가 있을걸? 아 얘네 그냥 군인이잖아 그냥 군인 쪽은 안건드려 블랙워치만 이게 흡수하는것도 다 어 원칙과 자신만의 규칙이 있어야되요 아무나 그냥 그냥 대충가가지고 흡수한다면 그건 뭐 뭐 거시기 뭐시기나 다름없지 그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무왕인님 어서오세요 그래 안그래 그치 그치 너희들은 블랙워치잖아 블랙워치는 블랙워치는 이꼬르 나쁜놈 어 나 다 보고있는데 누가 보고있지 아 쟤네들이 보고있나 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봐 자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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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겠어요 아 아 저 여기 지나가기 되게 힘드네 자 자 다음사람 오세요 자 발 벌리시구요 자 겨드랑이 겨드랑이 좀 닦고 다니세요 냄새가 아유 그냥 냄새가 아주 그냥 아유 죽겠네 그냥 에이 자 보세요 에이 지나갔어 지나가세요 에이 검사하기가 싫어 그냥 그 탁 이제 훑수하면 되나 자 에너지 반절정도는 채웠어요 압 또 없나 예 또 있을 것 같은데 엎 압 너도 너도 너 왜 안되냐 오케이 시비형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 오래간만에 찾아오셨네요 어 나 메인캐스트 하나 했으니까 어 블랙바스 필드원도 필드원도 다 안했구나 필드원도 하나 찾아서 하죠 이쪽이 하나 있는데 가깝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숙제 숙제 열심히 하세요 고마워요 아 예 초콜릿 타스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어 여기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아서 전투를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전투 안하고 푸흡 푸흡 이 일반인들 피해 입히면 안되지 그 회사 생활하면은 숙제라는 말보다 예 나머지 작업 일거리 집에 일거리 긁고 왔어 이렇게 통하자 망할 회사같은 일하고 막 이러고 주말에 시게 해달란 말이야 이런 말이 막 나오고 흐흐흫 야 니네 삼삼봉이 뭐였어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쥐도새도 모르게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니 일어났나 자 업그레이드 하나 어 로켓 장착 치명적인 일격 진화론 복수 향상 연속 공격을 가할시 10% 추가됨시 이걸 하자 이거 짜리 공격 연속 공격을 가할시 자 가자 어 또 없나 블랙박스 현장면 다했구요 자 여기는 다했어요 자 여기도 다했구요 자 여기가 지금 3개가 남았는데요 속으로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네 아예 알겠습니다 현장면 하나만 더 할까 좀 남겨놔야되는데 메인퀘스트하고 할거 할려면 음 아 아예 얘는 너무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너무 가기가 힘들어 너무 느리죠 느릿 느릿 느릿해 예 머설을 봤다면 얜 넌 진짜 군병이 느림보호라고 밖에 이렇게 느낌이 안와요 그쵸 예 저게 바로 바이러스의 힘이에요 바이러스를 뒷부분으로 마구마구 저게 근데 가능한가 위에 있나 여기 어디갔지 아 이쪽에 있나 아 여깄다 무사히 총화자였군요 아우 알렉스머서는 뭐 날라다니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날라다니죠 얘가 너무 느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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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머니 아 이 가까이 간 뭐라고 할거 같애 어 애들이 어 예 평기타 아픈 모습이죠 이게 머서에 비하면 능력이 3분의 1도 안되는거 같아요 얘는 모든 능력이 단지 이제 퀄리티가 좀 좋아졌어요 무기 퀄리티라던가 무기가 막 발톱이 막 강철도 예 치즈 자르듯이 자를 수 있을거같은 발톱 막 티타늄으로 만들어진거같은 티타늄이 아니라 나노 탄소 튜브 학금 뭐 그런걸로 만들어진거같은 티타늄 플러스 막 어쨌든 막 겁나 강력해 보이는 그런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구경시켜드릴까요 이게 아무나 구경시켜주는게 아닌데 이 시 시동립이니까 구경한번 시켜주는거에요 구경한번 시켜줄게요 이 옥상에 아무도 없지 아 자 아무도 없지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제 변해두세 이차 이거 잠만 이렇게 변했나 자 발톱이 아주 그냥 웅장하죠 뭐든지 잘라버릴 수 있을거같은 다섯개 다섯개가 아니네 네개네 한팔에 네개네 야 너 손가락 하나 어디갔냐 어 손가락이 네개인가 뭐 어쨌든 굉장히 강력해보이죠 손가락이 네개인가 변할때만 새끼손가락 하나 중지하고 검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건가 신체성의 능력이 알렉스보다 못한거 같아요 많이 많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정말 정말 많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잠깐 잠시만 이쪽 이쯤에 하나 더 있네요 뒤쪽이구나 천천히 걸어갈까요 자 스폰은 하지마세요 뭐 뭐 꼭 막 엄청나게 막 하지말라는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자제 맞긴해요 아니 스포가 재미있으면 스포해도 되긴 하는데 별 재미없는데 스포하면 할일가 없잖아 웃기지 않잖아 잠깐만 이게 얘네들 어 대번렛시다 너 뭐야 너 왜 핫도그 핫도그인가? 어? 핫도그다 아니 핫도그 맛있는거였나? 어어 아 죄송합니다 핫도그 이거 먹고싶어서 잠깐 던진건데 핫도그 나오려나 도로상황이 악화됐네 핫도그 하나 던져서 빨리 튀자 핫도그가 여기 이내 블랙박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쵸? 아아 265일 전 그럼 265일 동안 여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? 그렇다면 시체가 썩었다는 거 아닌가? 265일이면 밖에 두 달 세 달만 놔둬도 썩을 텐데 뼈밖에 안 남을 텐데 아닌가? 어? 이게 왜 이렇게 높아? 오오! 자아 일단 높은 데 올라가고요 어어어어! 야, 잠깐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딜리버리 뉴스 데일리 뉴스? 뉴스 안되구나 자 잠시만요